이 이야기는 공개 코미디판을 휘어잡고 다니는 깡패 PD, 곽철용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이다. 형, 이번에 곽철용 PD님이 개인기 좋은 거 있는 사람은 코빅에 출연시켜준대. 아, 진짜? 그 윤문식 로봇청소기, 형 그거 개인기잖아. 아, 윤문식 로봇청소기. 그럼 네가 버튼만 눌러줬어. 자, 시작. 띠로링.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물 싸가지 없는 놈. 오케이, 됐다, 됐다. 형, 이거 됐어. 오케이. 그럼 곤이야, 너도 복싱 선수가 어퍼컨 맞고 이제 다운 안 당하려고 막 버티는 거. 아, 그래? 그거 한번 해 보자. 형, 그럼 나 한 대 때려줘. 알았어. 됐어. 형,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좋아, 씨. 야, 저 자식들 얼마나 웃겼냐? 그냥 한 조때로 나온 출연요 도둑들 같은데요. 제대로 얼굴 좀 보자. 아, 피디님. 아, 젊은 친구들. 아, 예. 이 출연료라는 게 말이야. 토끼가 쎄. 신사답게 개그해? 네. 오늘 준비된 애들입니다. 어, 그래? 그, 곽지롱 피디님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습니까? 내가 17에 개그 프로를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냐? 웅이 엄마 자르고. 만삼아 제끼고. 조세우처럼 결혼식 안 다니는 놈들 다 돌잔치로 보냈다. 아... 구석아, 네가 한번 웃겨봐. 그럼 제가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만으로 웃길 수 있는 피카소의 후예. 피카수입니다. 피카소? 우와. 네, 안녕하세요. 피카수입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어떤 작품을 보여주실 거죠? 오늘은 못이라는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을 그려줍니다. 굉장하죠? 이게 뭐가 굉장하다는 거죠? 못을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굉장합니다! 굉장하죠? 적당했어. 다음 작품 보여주시죠. 자, 다음 작품. 원, 투, 쓰리, 포어, 파이브, 스틱, 세븐, 에이, 나이, 텐, 야! 이게 뭐죠? 닥터피쉬 아, 재밌어, 재밌어 아, 재밌어 제 피쉬 웃겨, 피쉬 좋은 피쉬 웃겨, 저게 피카소였습니다 아, 피카소 아, 아주 재밌었어 근데 연말 공연에 갯스를 좀 섭외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맞아, 내가 특별 출연시키려는데 갯 섭외했어 피디님이 허각은 연말에 바쁘다고 합니다 허공은 무너졌냐, 이 새끼야? 허공도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 저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처음 들어봐 방금 처음 처음 들어봐서 허공은 무너졌냐, 이 새끼야? 저 허공도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 오케이 괜히 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저희도 그럼 출연 좀 시켜주세요 오케이 연말 코빅이 아무나, 어? 무대 서는 줄 알아? 너 동백 끝, 이정은 나와봐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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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동백이는 집에서 모래길래 이렇게 집이 들어온 거야 왜 이렇게 안 지워져 드론 V와 드론을 확신 드론 V 나와봐라. 달려 달려 로봇들아. 나라라라라 태권. 태권 불 변신. 퇴. 폰. 야 야 야. 태권 불가 언제 쪼꼬야. 요즘 꺼라지. 트렌드 있게. 겨울왕국은 한데. 마이 네임스 엘사. 엘사가 왜. 야 이 자식 엘사가 왜. 털이 털이네 왜. 정량빈단을 풀고 있어. 드론을 왜 자꾸 하는 거야 드론을. 그러네. 가라 그래. 기본이 안 돼 있어. 피리님. 저희가 신선한 개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개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폰호 제목은 웅이 양아버지입니다. 웅이 양아버지. 웅이 양아버지. 웅이 양아버지. 그거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아니야? 이 자식 이거 토시만 받고 왔네. 너 뭐야. 이리우슈. 랭크우슈. 너 왕눈이 아버지야? 실눈이 아버지입니다. 나가. 이게 무슨 분위기야 지금. 제가 마지막 팀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있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것만 보면 끝납니다. 그래? 왜 안 나와 이제 소리가. 링링다리동동 형제 나와라. 링링다리동동 링링다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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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링다리동. 우리 행사섭외 들어올까 봐 써봤습니다. 하하하하. 닉링다리동. 아니 니들이 누구인데 행사섭외가 들어가, 어? 아니 여기. 여러분들이 행사 관계자면 얘네 쓸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가 써요? 하하하하. 진짜 쓴다고? 하하하하. 그럼 나를 불러, 나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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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러, 나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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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동아리 MT 도중에 펜션 밖에서 싸우는 커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냥 왕게임이잖아 그럼 나 뭐 민성오빠랑 키스할까? 미쳤냐 너? 니가 키스를 왜 해? 너도 했잖아 게임이잖아 그거는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나도 한다니까 미쳤냐고 진짜 니가 민성오빠랑 키스를 왜 해? 너도 했잖아 게임이잖아 짜증나 진짜 알겠어요 내가 미안해 이리 와봐 네 맘 다 알아 내가 흔들지마 진짜 짜증 우리 그만해 아 진짜 왜 그래 아 그러니까 선배들이 준다고 다 먹지 말라고 나니까 그걸 왜 다 술도 못 먹어 표정에 뭘 도대체 한글자막 by 한효정